안녕하세요. 그린컴 신용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 사양, 최고 금액의 그래픽 카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 RTX 4090을 뽑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린컴에서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는 한 대당 2천만 원이 넘는 괴물 GPU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마우시한 가격을 자랑하는 GPU는 바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당 2테라 이상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는 엔비디아 테슬라 A180기가 GPU입니다. 연산하는 단일 반도체 중에서 가장 큰 반도체입니다. 한 대의 가격이 무려 최소 2천만 원 하는 엔비디아 A180기가 GPU는 AI 엔터프라이즈 고성능 컴퓨팅과 괴물급 빅데이터 분석 성능을 지닌 딥러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납품하기로 한 시스템에는 이런 GPU가 무려 8개나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할 예정인데요. 단순히 계산하셔도 GPU 금액만 무려 1억 6천이 넘어갑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300만 원짜리 4090 그래픽카드 50대 100만 원짜리 3080 160대와 맞먹는 가격인데요.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시중가 대비 300만 원 이상 저렴한 상태를 팔고 있으니까 종종 이런 주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에 발주해주신 업체에서도 엔비디아 A180기가 GPU 1개당 4090 1개값 이상 가격이 할인됐다는 건 이제는 비밀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괴물같은 GPU의 사양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 A100 텐서코어 GPU는 AI 데이터 분석 및 HPC를 위한 세계 최고 성능의 유연성을 갖춘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고요.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A100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플랫폼의 엔진입니다. 7개의 GPU 인스턴스로 분할되므로 요구 변경 사항에 맞춰 동쪽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A100 80기가 GPU 메모리를 2배로 높여 초당 2TB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 대역폭을 가졌으므로 가장 큰 모델과 데이터 세트도 실행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데이터 양이 어마무시한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곳에는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픽카드 외관을 보시면 조금 많이 실망할 것 같으신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해야 할 것 같지만 히트싱크와 펜도 없는 무직하게 크고 무거운 벽돌처럼 생겼습니다. 펜이 없는 이유는 패시브 타입 쿨링이기 때문에 별도로 펜이 없습니다. 요즘 4090도 발열과 전력 소모량이 상당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정도의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어떤 쿨링 시스템이 들어갈지는 감이 좀 오시죠? 엄청난 발열을 잡기 위해 고출력 RPM 펜이 장착되기 때문에 한 대만 있어도 강풍기 돌아가는 소음이 동반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스템 소음편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업용 대형 시스템을 발주하시는 분들이 그린컴에 문의주실 때 설마 이런 제품도 취급하겠어? 어디다 좀 일하지? 라는 기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잠시 광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컴은 엔비디아 A180기가 GPU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2 16기가, 엔비디아 A10 24기가, 엔비디아 A30 24기가처럼 딥러닝에 필요한 각 단계별 GPU를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딥러닝 AI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서버와 GPU를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그린컴은 딥러닝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엔비디아 사와 제외하여 국내 최저가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 내서 비교해보세요. 견적 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직접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사무용, 가정용, 작업용, 게임용 PC만 영상으로 만나뵙지만 이런 특수한 AI 컴퓨터용에 필요한 장비도 전찬리에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구매 견적을 문의주셨을 때 국내 최저가 제공은 물론이고요. 그냥 납품하고 땡쳐버리는 게 아니라 호환성 문제나 다른 이슈가 있는지까지도 충분히 검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매 상담은 상단에 떠있는 카카오톡 채널 골뱅이 그린컴으로 문의주시거나 1688-2075원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문의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시스템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하다보니 광고같이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만한 소식도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바로 그린컴에서만 진행하는 구독자 증정이벤트 11월 이벤트인 말리 지포스 RTX 3070 8D가 증정해드린 이벤트 많이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림턴 쪽까지 만관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린컴을 좋은 상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린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